왕세 한량없는 불법성산보님께 지심으로 참회하며 목숨 바쳐 참회합니다 제가 이제 기억나지 않는 오랜 옛적부터 오늘의 여기까지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었던 탓으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일심으로 참회하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을 스스로 지어봤던 인과응보의 법칙을 깨달지 못하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며 바르게 살지 못하였나니 이제 제가 부처님의 정법을 의지하오니 무거운 업보에 짐을 훌훌 벗어버리고 조개사 부처님의 품안에 들어가 밝은 지혜의 빛을 찾도록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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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어 살펴 주소서나 무후 주소서나 무후 다 합장하고 맹눈을 감고 제가 하면 한마디씩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중기도 해양 조개사 청정도량에서 기도 바른 제자 조개사 신도들은 일심으로 부처님께 공량 올리고 기도 드리옵니다 기도 드리옵니다 저희 가족과 일가 친척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신중기도 해양 공덕으로 오랜 세월 지연 재업 소멸하고 몸과 맘이 날로 청정해지고 건강하고 복덕이 늘어나게 하소서 부처님 부처님 제가 이제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복을 스스로 짓는 기도를 하며 나와 남이 다 같이 잘 살도록 기도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사랑으로 가르치며 일과 친척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3일 신중기도 해양을 하오니 저희 가족과 저희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병고 앵란에 벗어나 온갖 병고 앵란에 벗어나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참깟던 행하며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막힘이 없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성취 되길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거신 원력으로 저희들 인연 닿는 모든 영가들이 오늘 올리는 신중 3일 기도 해양공동으로 미혁에서 벗어나 한생각 호련히 돌이켜 극락 왕생하소서 부처님 부처님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조계사 가족들은 3일 신중기도 해양공동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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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축은 잘하셨죠? 네 축은 잘하셨습니다 축은 잘하셨습니다 축은 잘하셨습니다 축은 잘하셨습니다 축은 잘하셨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10시에 방에 들어가서 오늘 우리 조계사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 발언만 하고 맞춰야 되겠다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10시쯤 여러분들 철하정기인하는 모습을 보고 절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세에 드신 할머니, 할머니,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목이 터져라 정관하고 저라는 모습을 보고 아 저분들이 바로 가는 모서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쪽 탑 있는 데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네 스님 뵙기가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만난 김에 손에다 뭘 이렇게 꼭 지어주세요 보니까 종이 쪽지라 이게 뭘까 싶어서 가서 펴보니까 천원짜리 삼천원 고깃고깃해 기설계 다 따랐어 필요할 때 쓰세요 하고 주셨는데 삼천원이더라구요 그것을 펴보는 순간 아 이것은 수십억보다도 더 귀한 돈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다시 꼬깃꼬깃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어 아마 이것이 언젠가는 나에게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써야 되겠다 그 어른이 나에게 집어준 그 삼천원은 오랫동안 간직한 것 같아요 스님을 보면 주려고 내가 마당에 잘 다니는데 나를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꼭 잡아드리고 한 번 안아드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드렸습니다 그때 화장실 갔다가 다시 법당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조개사 가두면 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걸 보고 아 가는 모살이 따로 없구나 그죠 마음이 예쁘고 착하고 남을 위할 줄 알고 남을 위할 줄 알고 기도를 하면 실천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 마음들이 조개사 가족들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간세음보사를 칭명한 공덕은 한량없다 그럽니다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많은 중생들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에 정성들여 일심으로 간세음보사를 부른다면 간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고 그들을 모두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음경 간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간음경에 보면 삼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받는 고통이든 마음에서 일어난 고통이든 간세음보살이 고통을 제거해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먼저 소리를 내서 입으로 간세음보살을 칭하면 재난을 면한다 했습니다 매일마다 오후 2시에는 간음정근 하시죠 고성연불로 보니까 간음정근 하시더라고요 하면 간세음보살을 명호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는다 큰 물에 떠내라도 물가에 닿고 태풍을 만나도 난파 되더라도 물살에 떠내려앉는다고 간음경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파괴가 됩니다 아들, 딸, 가족들이 여러분들 모습만 보고 사는데 마음이 약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러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간세음보살을 명호를 임하면 칼이 막대기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져있는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보면 마음으로 간세음보살을 염할 경우 공덕이 있다 마음 속으로 늘 간세음보살을 염하면 성내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리석은 중생이 항상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정한다면 지혜가 정정한다 성내고 탐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간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정하면 지혜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몸으로 간세음보살을 기도할 경우에는 혹 어떤 여인이 자세를 낳고자 간절히 간세음보살을 영하면 곧 훌륭한 자식도 얻을 수 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능히 성취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제도를 하셨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약사일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어떤 역할을 약사일의 부처님 세 번 중에 약사일의 부처님 오 잘 아시네 약사일의 부처님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이라고 그랬죠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을 나타내서 제도를 했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약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아픔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아픔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수없이 많겠지 몸으로 아픈 것 마음으로 아픈 것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간이 나쁘고 위가 나쁘고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나쁘고 아픈 것이지 몸으로 아픈 것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무너질 또는 슬픈 결혼, 번빈, 갈등들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다 이런 것을 모두 어루만져서 낫게 해주는 분이 약사일의 부처님이 하는 역할이에요 아미타불과 지장보사란 지옥고 있는 중생들을 극락세로 인도하는 분이죠 그래서 49세 지낼 때 뭐 하죠? 정관을 지장보살도 아미타불 정관을 하죠 지장보살 같은 분들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극락세계로 인도하지 않고 나는 결코 부처가 되자 같은 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애원을 세우신 분이다 간세험보살은 천개의 눈과 천개의 귀로 세상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을 듣고 털어주는 분이 간세험보사림이시죠 그래서 우리하고 최고 친하죠 최고 친한 것 같아요 간세험보사림 보면 어머니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어머니 살아계시면 아들, 딸들 속삭이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시나요? 가서 엄마 무릎에 그냥 시큰 울고 나면 가슴이 툭 터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딸들이 와서 우는가요? 울지 어머니는 가늠가 그래서 자비요 하시네요 아버지는 엄마고 어머니는 자의 소르니까 그래,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죠 간세험보사를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 여기 계시나? 부처님 엄청 크셔가지고 보면 보관도 예쁜 보관을 쓰고 계시고 기결이도 하셨더라고요 예쁘게 팔찌도 하신 것 같고 옷도 아주 하늘하늘하게 굉장히 예쁘게 입으셨어요 여인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어머니 자의 소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며느리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잘 안되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아프죠? 그러면 조개사 법당에 달려와서 한없이 절을 합니다 쳐펴놓고 정근을 하고 하루지 목이 아프도록 정근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간음의 마음이 아닌가요? 간세험보살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번 한 번의 고통 갈등 번민 하는 것이 떠뜨려 되지 않고 무너질 때 오는 슬픈 괴로운 번민들을 다 들으시고 그것을 털어주려고 노력하는 분이 간세험보살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삼십 이상 중세 못해 나타나셨더랬죠? 간세험보살 보면 이렇게 수염이 나셨다고 이렇게 근데 입술은 또 빨개 여자가 왜 수염이 나신 분이 계시나요? 간세험보살이 났어 보니까 저 우리 가피 보면 간세험보살 이렇게 액자 보시죠? 보면 이렇게 나셨더라고요 나도 처음엔 되게 궁금해서 어릴 때 간세험보살은 자비스러운 부처님의 자비스러운 모습을 낳기 때문에 어머니의 모습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계의 눈과 천계의 기로 우리의 고통 갈등한 소리를 들어주는 간세험보살 여러분 마음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안에 우한이나 안 되는 거 있었을 때 아들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 돼 엄마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 엄마 마음이 막 메 터지는 것 같아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음의 마음이죠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서 저 조계사 가족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바람이 있는 것인지 하나씩 하나씩 들어서 그 소원을 틀어주려고 노력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바로 간세험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친하잖아요 간세험보살 정근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생각과 마음과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 번이 했습니다 거린도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가 될 줄 아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알면 알게 되겠는데 저도 몰라 왜 그럴까 여러분도 모르시죠? 제가 부처님께 알아봤더니 지연아 그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아 예 부처님 맞습니다 바로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 맞습니다 부처님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죠 노력도 하지 않는데 부처님이 갔다가 복을 덕덕 던져주고 애야 오늘 너 참일교회 회양했으니까 이거 한 보따리 가져가라 가져가다가 하나를 안 한지도 모르고 가다가 옆에 막 싸워요 이제 또 가져가서 싸워버려 신발을 바꿨네 뭐 줄 섰다가 누가 새치기하니까 그냥 막 막 야단나고 가져가다가 복을 다 그냥 내려놓고 가버려 그 복을 양보해준 옆에 보살이 큰 마음 가져가버렸어 그냥 새벽부터 어제 저녁부터 기도해서 이만큼 받았는데 찰나에 그냥 그걸 갖다가 남을 줘버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실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린은 잘 살지 못한다 이 거린이 열심히 돈 벌고 노력하고 몸이 부서져도록 아마 노력했다면 저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세모살 측명이나 그 큰 공덕이 있는 줄 알면 꼭 실천하는 조개사 가족들이 되어있으면 좋겠다 요즘 조개사 법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와서 마음이 막 불안불안했는데 아 이쪽이 또 어떻게 될까 아 이쪽이 또 어떻게 될까 아 아 만약에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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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스님을 어떻게 해야지 이 편을 들어야 될까 저 편을 들어야 될까 아 막 불안성 그래서 눈 딱 감고 그냥 나가버렸어 둘이 알아서 하겠지 아 부처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부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결국은 직원들이 불려들고 막 그래도 저는 그래도 모른 척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무 법당하니 편안해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갖추어졌고 옆에 사람 배려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결국은 배려하고 양보하고 상대편이 기도를 잘 했을 때에 거복은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죠? 아 벌써 12시간 남았네 아 좀 더 해야 되는데 아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아 아 그처럼 부처님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나타나서 중생을 제도하는 약사 간암지장 문수보살도 계시듯이 여러분 고 가름과 같은 간선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신앙을 아닌 조개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지입니다 아셨죠? 원을 세우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부처님은 부처님은 꼭 가피를 주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꼭 성취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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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한 해안공도로 여러분들까지 늘 행복하고 우한없고 삼재팔란 확확확확확 다 도망가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성취 되시기를 늘 조개사 스님들은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